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도넛이래. 한번 먹어봐. 도넛은 별론데. 너무 단 건 싫어. 그래? 근데 잔디야. 골수기증 다시 생각해 봤어? 그게 당장은 결정 못 할 것 같아, 엄마. 왜? 네 아빠가 하지 말라든? 그건 아니고 아빠도 검사 받는다고 했어. 나랑도 맞았으니까 아빠랑도 맞을지도 몰라. 잔디야, 그게 그렇게 쉽게 맞는 게 아니야. 그래도 아빠가 일단 기다리라고 했어. 그리고 엄마, 나 미술학원 다시 다니면 안 돼? 다니지 않기로 엄마랑 약속했잖아. 다른 학원 등록해 줄게. 아니, 나는 호랑 미술학원이 좋아. 목미래라는 그 여자랑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쩌려고. 엄마한테 그런 것처럼 잔디 너한테도 또 해코지할 수도 있어. 아니야. 내가 오해한 것 같아. 호식이 삼촌이 학원 CCTV 봤는데 아니래. 뭐? 그동안 옥쌤한테 못되게 굴어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엄마. 나 그냥 그 학원 다시 다닐게. 잔디야, 엄마 말 들어. 그래도 난 이미 결정했는걸. 그가 저한테 있다가 한국 사람 참고가 안 돼요. 나는 당신을 위해enti Seria kal지나 обрат 네 수중에 대해.